안녕하세요. 검수리존입니다. 제어판을 설정하시다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화면이 멈춘 거에요. 그래서 강제로 재부팅을 했는데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윈도그에서 파일로드중 이라고 뜨면서 부팅이 아예 안되서 저희한테 출장을 의뢰를 하셨어요. 증상은 여전했구요.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장장치의 슬롯 부분이 너무 이렇게 허슬로스로 해야된다거나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접촉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바이오스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잘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가상 윈도우로 들어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중폭이 나와요. 속도는 뭐 그런대로 나오는 것 같구요. 그런데 문제는 재설치가 안되요. 어차피 윈도우를 재설치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덮개를 열고 이제 분리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의 안쪽에 꽁꽁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양이나 이런 하드웨어 부품들을 봐도 솔직히 케이스가 조금은 더 커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발열이나 사용성에 전혀 좋지 않아요. 아무튼 분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슷한 용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구요. 단단히 고정까지 해드렸어요.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케이블이나 이런게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보기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암튼 다시 전원을 키우고 바이오스로 들어왔는데요. 잘 인식되고 있죠. 다시 재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잘 돼요. 그런데 분명히 사양은 좋은데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7로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진행을 했어요. 설치가 끝나고 한글,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제 설치를 해드렸구요. 인터넷도 바로 연결이 되고 드라이버도 다 설치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7이라고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라이버는 중간에 다 설치되도록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구요.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